광장님 저 노래 한 곡 해도 돼요? 응 응 두번 다시 바아암찌 이 새끼가 여자로 변하네 람마야? 이 새끼? 짜증나려고 하죠 너 정체가 뭐냐? 암흑전사 초딩 어? 역겨운 이 컨셉충새끼 이거 날 위해 노래할 광대 구한다 여자면 내가 한다 난 널 잊고 있을 수 없는가 봐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동요하세요? 동요 부르세요? 아니 동요 부르냐고 아니 동요 부르냐고 방장님 방장님 야 존나 웃기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준경 네 왜 부르는게 귀찮냐? 야 방 방 관리 하지마 이 야 방금 광장 걔 싸가지였어 싸가지 존나 없네 야 누가 너 귀찮게 하는 존재야? 아 귀찮아 노래 듣잖아 방장님 아 저걸 저걸 지금 노래라고 듣는 거야? 그니까 방장님 아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지 먼저 들어왔으니까 엄동설 하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방장한테 한마디 해라 방장님 저 노래 한 곡 해도 돼요? 아니 시키마 잠시만 너도 그 권력의 노예가 돼버렸냐? 난간다님이 계속 기다리셔가 방장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하라고 엄동설 하나 싼 딸기 이 새끼 막 꼬였잖아 아니 나와라 뭐 아니 그니까 지금 다음이 난간다고 그 다음이 엄동이고 너가 마지막이야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아니 이 노래 언제까지 하지? 개같은 년아 아 니가 아까부터 어이 형님 방구 들어와가지고 아니 니가 스피커 아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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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아니라 니가 방갈이 똑바로 했어야지 저년이 지금 자꾸 날뛰 날뛰잖아 아아악 아악 이중새끼가 여자랑을 그렇게 여자랑 그렇게 계속 올려놓고 그렇게 편해를 하면 돼? 편해를 하면서? 야 니가 아무리 저 여자애한테 편히 니가 저 여자 편의를 봐준다 그래도 저 여자애 너한테 관심 1도 없어 내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너는 치마 폭에 갇힌 거야 내가 제일 아이 여자라고 저거 계속 봐주는 거 봐라 나이만은 다야? 아니 얘기를 들어보라고 아니 내가 뭔 얘기를 들어 이 양반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나는 솔직히 그냥 너네가 노래 다 해도 다 들어줄 텐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애를 내리라고 나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한다잖아 이제서야 조용히 한다는 거 봐 이 개 같은 년 아니 방에 딱 질서가 이제 딱 쓰는 거 같으니까 이제는 또 태세전화하는 거 봐라 아니 니가 어우 비겁한 년 졸렬한 년 난지시키니까 어우 졸렬하고 비겁한 년 아니 광장한테 니가 나 내리라 그러니까 조용해봐요 저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니가 자꾸 노래를 부르잖아요 니가 젠더적 권력을 이용했잖아 내가 앉아 내가 앉아 내가 앉아 남자들 여자들 그냥 저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까 방장은 니가 모빨한 거 인정해 안해 아니 모빨했잖아 아니 아니 니가 먼저 들어온게 이 방에 무슨 선착순이야 내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내가 먼저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난간자랑 이 방에 먼저 들어왔건 안 들어왔건 질서 지켜야 되는 건 동등한 거 아니야 먼저 들어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? 야 얼굴 표정아 방장이랑 가장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걸 니가 친분으로 내세워도 돼? 너도 지금 노래 한 3곡 정도 했잖아 이 방에 너한테 특권이 있어? 다른 사람 노래 이 방에 너한테 특권이 있어? 야 쟤가 쟤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비열하고 졸렬하고 추잡하고 찌질하고 소심한 년 토콘이 이게 문제야 여자라면 그냥 아유 방장하는 거 봐라 날 위해 노래할 광대 구한다 여자면 내가 한다 여자면 내가 한다 여자면 내가 한다 아! 아! 아우! 저! 독사같은 주둥알이 나불거리는 거 봐라 저기요! 제가 졌어요 그냥 계속 노래 부르세요 인천 나으란한테 아무것도 한 짓 없어 정답 제가 졌네요 그냥 아주 시시바 앞으로 사시면서요 그렇게 어디가서 토콘방에서 그렇게 x 같지 아세요 에??? 제가 졌네요 씨발 나는 인천 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쟤가 나는 자꾸 뭐라 그런다고 나는 뭐라 그래야 되냐고 그냥 영어 좀 담아 부르라고요 이 새끼야 아니 노래 영어는 어떻게 담냐고 씨발 아니 그니까 좀 진정 좀 하고 너 지금 노래 한 닥쳐이 우유보다 난 방장 개XX야 니가 제일 잘 못한 개XX야 XXX나 방장아 여기서 괜히 말리는 척하면서 착한 남자 어필하려고 하는 거 봐 니가 송중기야? 이 개같은 년아 생긴 건 어디 지상렬같이 생겨가지고 아유 아 지상렬치 죄송합니다 XXX여가지고 나한테 욕하는 게 맞는 거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정리할게 이 새끼야 그럼 너 한 곡 빨리 불러 그니깐 빨리 불러 이 새끼야 부르기 싫어? 안되겠다 암흑전사 초딩 아니 미안한데 나 세 개XX 공격 개XX 나 세 개XXX 개같은 년아 나도 왜 이렇게 많아 XXX야 아니 이 년아 총체적 난국이네 방장아 쟤 내리는 거 아니면 답없다 아니 야 오케이 조용할게 어 미친 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지 도둑니 얘들아 왜 자꾸 먹이를 줘? 반년 노래해도 돼요? 아 닥치세요 엄동 엄동서란 산딸기 얘 노래 시켜 싸가지마 싸가지 싸가지 없는 년 아유 지가 방에서 주먹 못 받으니까 이제 나간다 저년 안 나가 지 주먹 못 받으니까 이제 나간다 봐라 독사같은 독사같은 년 저거 가 야 엄동서란 이제 노래 좀 하게 해주라 방장아 그래 한 번 하 한 번 해 하고 오케이 산달기녀 너 불러 이제 내가 너 저기 자리 마련해줬으니까 어 CX 또 올라왔어 아 누가 노래 부를거야 저 한다고요 저 좀vals 방장아 봤지 자꾸 시비 걸잖아 쟤가 아 내려야지 아 왜 자꾸 젠더적 권력에 그렇게 근데 너네 왜 그 너 같은 보빨람이 자꾸 저런애들 만드는거야 어어? 좀 남자로써 좀 제발 좀 그런거 자중해 좀 해라 좀 아 아 됐어 됐어 그럼 지금 다 조용하고 엄덩설 빨리 노래 한 곡 해 됐지? 그래 아 잘 할게요 시작 응 두 번 더 히바람 히히히힛 별 저거 아주 그냥 다 씻어달라 히바람 밥상 차리면 못해요 히바람 또라이 같은 년이 이제 노래도 XX 부르면서 아까부터 노래 부른데 야 이거 무슨 동요방이야? 아니 히바람 무슨 밥상 차려주면 뭐해 히바람 처먹지 못하는데 히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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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장아 아니 방장아 방장아 뭐란나 진짜 아가리 다 담아봐 여기야 무슨 동요암마당이냐? 아니 그니까 너도 좀 아가리 좀 닫고 난간다야 어 그래 너 노래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? 아니 난 노래하는데 저희 아우 그니까 쟤도 이제 노래 이제 그 뭐지 듣는데 그니까 아 좀 제발 좀 좀 좀 방가리 좀 똑바로 좀 해 아이 미안한데 알겠어 빨리 좀 해봐 네가 급식 밥상 차려주는 뭐예요 이 ㅆ가 다 엎어버리는데 왜그래 자 다시 해봐 저요? 그래 두 번 다시 바람 저거 봐 쟤 병어 어디가서 노력한다고 하지마 이것 아니 그만하세요 아 두 사람 내리면 안돼요? 아니 어떻게 꾸준히 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뭘 하고 있는데 효연이 할게요 두번 다시 바람 피지마니르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두번 다시 바람 피지마 이런거 안되냐? 오 좀 하른데 아 다시 할게요 그렇지 해봐 두번 다시 바람 피지마니가 매달려 만난거잖아 어 이새끼 이새끼가 여자로 변하네 람마야 이새끼? 짜증나려고 하네 너 정체가 뭐냐? 암흑전사 초딩 역겨운 이 컨셉충새끼 초딩 목소리 내는걸로 어떻게든지 좀 아 요즘 좀 역겹네 예 혹시 코트님 아니신가요? 닥쳐 코트가 뭐야? 네네 닥치고 있겠습니다 코트가 뭐야? 아 닥쳐 내가 노래 보여줄게 노래 배틀한번 하죠 노래 배틀한번 하죠 난간 내가 노래 안할거야? 아 인천나울림 먼저 하고 예 노래 배틀 한번 하겠습니다 니가 날아? 예 주제는 주제는 뭐 발라드로 하죠 아니 니 주제 아 그니까 제가 잠시만큼 둘이 좀 약간 모르는게 있는데 여기 제가 신용기 따라하고 따라해도 안 되는 것처럼 아이씨 내려?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나를 내려? 미쳤냐고? 아니 닥치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봐 와 어이없네 내리네 야 방제를 읽어보라고 뭐? 광대를 구한대 그러니까 내가 염병하네 방제를 한번 읽어보라고 평가는 내가 한다고 야 어쩌라고 광대를 구하는가 여자를 구하는가 왜 저년 자꾸 저걸 왜 저걸 내보내 그냥 아 내보내면 되는거야? 내보냈어 어 됐어 됐어 아 여자 없네 나 간다 여자랑 그렇게 여자랑 그렇게 계속 올려놓고 그렇게 편애를 하면 돼? 편애를 하면서? 야 니가 아무리 저 여자한테 편의 니가 저 여자 편의를 봐준다 그래도 저 여자에 너한테 관심 1도 없어 내가 내가 제일 규신아 내가 제일 먼저 너는 치마 폭에 갇힌거야 내가 제일 하하하하